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스코리아 지인 김명자 양, 선에는 최음희 양, 미에는 최금실 양이 각각 이날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미스코리아 지인 김명자 양은 오는 7월 미국 마이아미 비치에서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 선의 최음희 양은 오는 8월 롱비치에서 열리는 미스 인터나셔널 선발대회, 그리고 미의 최금실 양은 런던에서 11월 중에 있을 미스 월드 선발대회에 나가서 세계 각계 미녀들과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